일본의 인기 아이돌 섹시존의 멤버 피쿠치 후마가 자니즈 자체 컨텐츠 유튜브 영상에서 토라비스 자판과 킹구 한도 프린스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라시, 카툰, 해세점 멤버들이 같이 출연하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SNS에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중국의 웨이보. 자니즈에서 그거 하는 사람은 스노망이랑 김우라 타쿠야시 정도? 저는 아마 아직 중국에서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조금씩 지명도를 넓혀서 아시아에서 유명해지고 싶어요. 요즘에는 뭐만 하면 세계 세계 거리면서 떠들어대는데 결국 니들이 말하는 건 미국 말하는 거잖아? 라고 요즘 많이 생각하거든요. 아티스트며 밴드며 전부 세계 세계, 세계를 노리고 어쩌고 하잖아요. 세계라면 일본을 기반으로, 아시아를 기반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듣고 있던 다른 멤버가 신경 쓰이는 게 있나 보네. 라고 지적하자, 그는 딱히 그런 건 아니라면서 부정하네요. 이에 이 영상의 댓글들에는 후마의 말에 감동했어. 자니즈를 아시아에 퍼뜨려줬으면 좋겠어. 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지만 세계를 목표로 하는 아티스트나 밴드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세계가 미국이라는 걸 부정하고 있지만 키쿠치오마 니가 아시아라고 통할 것 같니? 실력이나 늘고 입 털어.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조금씩 보이네요. 특히 토라비스 자판과 킹구안도 뿌린스의 팬들은 그의 발언에 특히 더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미국에서 무사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토라비스 자판은 뭐가 되는 거야? 댄스나 슈에 본고장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왔는데 실례라고 생각해. 대본이든 본심이든 킹구안도 뿌린스를 저격하는 거잖아. 세계를 지향해온 킹뿌리에게 실례되는 발언이야. 이런 의견들로 두 그룹의 팬들이 아주 난리가 났네요. 그놈의 색깔병을 지적한 건 맞는 말이긴 한데 날아올라란 이쁜이라는 가사에 국뽕 노래나 부르던 섹시존 멤버가 저런 소리를 하니 딱히 설득력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일본을 기반으로 아시아에서 유명해지고 싶다고 하는데 그 수준으로 아시아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겠죠? 어쨌든 비슷한 것들끼리 싸우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네요.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름 지킬을 설정할 거고 나에게 fåıl해받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